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직원들과 협의하여 현재 운영되는 일반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신설해야 하나요?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되던 일반 영리법인을 폐업하지 않아도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조직변경을 통해 기존 법인과 권리·의무관계가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기존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되며 기존 법인의 근로관계, 사회적 기업인증, 사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인에서 취득한 인허가의 인정여부는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조직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조직변경 총회에서는 창립총회 관련 안건을 결의하도록 하고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때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조직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이 결의되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합니다. 조직변경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조직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며 동시에 조직변경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종료되면 조직변경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조직변경신고서의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따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조직변경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직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등기를 변경 후의 법인인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의 경우 본점 소재지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처리를 해야 하며 조직변경 관련 해산등기의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필요 없으며 해산등기와 동시에 등기기록을 폐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세무서의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폐업신고할 필요 없이 조직변경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기존 등기번호와 신고등기번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